계약을 하는 거야. JYP 엔터테인먼트 갑이라 함. 유유미. 우리 어!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. 그게 바뀔 수도 있나요? 사실은 어제 잠 못 잤어요, 저. 이 JYP 가니까. 어떻게 JYP 회사 안에 들어가 보겠어요. 누구든 만났으면 좋겠다. 사진 찍겠다, 같이. 나이 많아. 잘하지도 못하네. 그저 바라보며 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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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. 벌써 어색하고. 투월스가 너보다 나이 많아? 제가 나이 많아요? 동생들이 이렇게 있겠다고. 이쁘면 나 언니예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여기는 공기부터 다르구만. 여기 아티스트만 가는 거 아니에요, 여기? 그럼 내가 아티스트라는 건가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어? 뭐지?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앉아요. 여기 앉아요? 여기 앉아요? 어, 엄청 이쁘요. 제가 이제 박진영 PD님 제자 대표로. 네. 귀 엄청 빨갛죠? 네, 엄청 빨갛죠? 네, 엄청 빨갛죠? 네, 엄청 빨갛죠? 진정하단 말이에요. 저 봤어요. 어쩌로 또 부르시는 거. 저요? 진짜 부르는 거요? 네, 너무 잘하셨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저 사실은 트와이스 멤버분들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. 특히 좋아하는 사람 두 명 있어요. 근데 두 분 중에서 나오셨어요. 왔어요? 트와이스를 왜 좋아하세요? 왜? 나 이쁘잖아요. 이쁘지? 귀엽지? 엉큼하지? 다 있어요, 하여튼. 그래서 좋아요. 그나저나 박진영 PD님은 어디 계시는 거잖아요? PD님을 이따가 오신다고 듣기는 했는데 PD님이랑 녹음도 저는 많이 해봤고 많이 뵀으니까 제가 또 조언 아닌 조언도 드릴 겸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태호 선배님의 녹음실에서 못 나왔다고 하던데요. 저희가 들었던 거는 SA 언니들 배꼴 배꼴 녹음할 때 한 부분, 한 파트를 하는 동안 현미 언니도 24시간이 모다라 녹음하실 때 뭐라는 한글자로 현미 언니 녹음을 하셨다고 한글자로요? 네. 티칭도 받을 오늘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. 아, 오늘 첫 티칭이에요? 네, 첫 티칭이에요. 저 겁나요, 지금. 저희 멤버들은 사실 녹음보다 티칭을 더 무서워해요. 전날에 성시만 먹겠다고 하는 멤버도 있고 매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. 매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요? 그 정도로 무서워요? 여기서 저희도 티칭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르니까 녹음보다는 조금 부답이 되긴 하더라고요. 잘하실 것 같아서 주의할 점은 뭐 있어요? 가사를 일단 진짜 안 해보면 분위기가 좀 싸워요.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은 그런 신호들이 있잖아요. 이런 행동을 하면은 어? 오늘 망했다. 이런. 티칭이 일단 마음에 들으시면 웃으세요.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웃으세요. 표정을 알 수 없다거나 인상수. 그러면 조금 녹음하실 때 점수를 항상 내기세요. 점수 내긴다고요? 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. 어? 나연아 지금 부른 건 98점이다. 아니 엄청. 발음 같은 거는 혹시 영어가 있나요? 영어 없어요. 한 끈 없어요. 소화할 것 같아요. 영어 발음 좀 많이 신경 쓰시는데 영어 발음도 부드러운 거를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해가지고 힘을 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티칭 하실 때 아마 많이 얘기해 주실 거에요. 이거 이거 이것들을 붙이면 이제 녹음할 수 있겠다. 아 오늘 말씀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요. 근데 지금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사진을 네. 네. 엄청 떨린다. 굳이 많나 봐야 돼. 어? 방송인가? 저 음악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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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 네. 전혀 안 해보셨어요 그 가요 무대라든가 트로트 가수가 설 수 있는 무대만 많이 삼아서 그리고 뮤직뱅크나 팬텐도 안 나가 봐가지고 가요모대 이런 것도 새벽에 많이 준비하세요. 새벽에요? 네. 몇 개요? 한낱 2시부터 준비할 때도 있고 두시에 녹화 할 때도 있고 그것도 많다고 라이브hol tremendously 그렇 210 Bor bone 그 점 힘드시죠. 밤을 새고 노래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저 사실은 선배님 제가요 머리도 다 하고요 메이크업도 다 하고 옷은 인터넷에서 그냥 사고 음악 방송할 때도 그런 본인이시죠? 네 다 했어요 진짜 데뷔 때 있잖아요 샵에서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음악 방송인데 혹시 몇 주 도세요? 일주일? 일주일만 샵을 가시는 게 어떤지 아 그래요? 왜냐면 안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선배님도 지금 바꿔왔죠 지금은 바꿔오세요 네 근데 그 음악 방송할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고 라이브도 신경 써야 되고 표정도 다시 체크해야 되고 고대적인 것도 신경 쓰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거 하나하나 새벽에 일어나서 신경 쓸... 뭐지? 본문가 분들한테 맡기고 아 그래요? 근데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속눈썹도 왜 이렇게 본문이겠지? 아니 저 속눈썹 안 붙여요 눈썹 붙이시라고 보는 게 아 붙여야 되는 거예요? 아니 진짜로 붙여보세요 화면에 나오는 모든 분이 붙이신 눈이니까 그럼 저만 안 붙였던 거네요? 무대에서는 무조건 조금 블링블링하고 찐하고 조명도 되게 센 방송국은 페이징도 많이 하고 어쩐지 그래서 그런가 제가 제 걸 모니터를 하잖아요 엄청 동그랗게 나오더라고요 데이트에 막 샵을 가시지 않으신지 아니 저는 안 그러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너나 2% 부족하게 컨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% 부족한 그런 컨셉을 상에서 바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완벽하게 되면 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를 너무 못 묶는데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묶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중간 때쯤에 얘가 이거 이렇게 내고 그러고서 끝나요 이런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갈게요 그게 다른 거로 떠나서 신경 쓸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또 로우미 씨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나이도 오랜만이네 네 얘기 많이 했어? 네 많이 했어요 호흡 하시는 거예요? 안전했었는데 바텀 파츠 네 행복해 왜저래 IS 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중요하죠 촌스러운 사랑노래 곡에 관한 계약을 하는 거야. 계약을. 그래서 양쪽 회사에서 검토를 하긴 했는데 주식회사 JYP 엔드테인먼트 이하 갑이라 함. 요요미. 이하 총칭하여 우리 오 갑이네요. 이 곡에 관해서는 우리 회사가 마스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갑이 되는데 그렇다고 갑지라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. 그게 바뀔 수도 있나요? 우리 일로 해. 중요하지도 않은 거. 진짜 사인을 한다. 짜잔. 잘 해봅시다. 잘 해봅시다. 그럼 이제 계약 써도 썼기 때문에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? 올라갑시다. 바로 이렇게 먹어도 되나 모르겠다. 여기가 직원분들 식당인데 식당 이름이 JYP 밥인데 JYP를 집으로 읽으면 돼. 그래서 집밥. 오오. 짜잔. 오오. 근데 피디님. 피디님만 이렇게. 진수정탕으로 드세요? 아니야. 전 직원 똑같이. 진짜요? 응. 얼마예요? 공짜. 공짜요? 공짜 좋아하다가. 우리 와인잔데 있나? 여기 있을텐데. 오늘 고기도 있고 오므라이스도 있고 해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소비뇽 블랑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와인인데 가성비 최고야. 와인은 그게 다행이에요? 와인은 그게 다행이에요? 코 좀 아파졌어. 이것도 아니야. 예제로 그렇게 되었어요. 잠깐. 웰컴 투 JYP. 감사합니다. 짠. 향을 항상 먼저 맡고. 향 먼저 맡고. 음. 음. 맛있는데요. 먹자. 음. 음. 진짜. 그래. 먹고 또 먹어. 굴트 김 먼저 먹어볼래? 닭트 김 먼저 먹어볼래? 굴트 김 먼저요? 아 굴 먹어볼래요. 굴트 김. 굴이랑 이 와인이랑 진짜 원래 궁합이야. 굴이랑 이 와인이랑 진짜 원래 궁합이야. 이때 이 와인하고 먹어.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닭튀김. 음. 맛있어. 너무 부드럽지 닭튀김인데. 사람들이 조미료 안 넣었다고 하면 다 맛이 없을 줄 알아. 일단 신고 줘야지. 어 6일로 그만해. 가만. 가봐야겠다. 다시 한 번 더. 왜? 이거? 이거 첨단 기술인가? 오늘 이런 거 처음 하잖아요. 진짜요? 그럼 해봐. 응. 응. 재밌어? 네.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거죠? 가수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래 하는 것 같아. 오래 하려면 건강이야. 건강. 건강해야 돼. 피인이는 몇 살까지 활동하고 싶어요. 원래 목표가 만 60살 때 최고의 춤과 노래를 하는 거였거든? 뭐 하셔야죠? 나 요즘 노래 늘었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. 너무 행복해. 제가 어제 들었는데 남자는 인정받았을 때 제일 최고의 기분을 느낀다. 그래서 남자들이 어리석은 짓도 많이 해. 오빠 너무 멋있어. 이러면. 진짜? 진짜? 난 음악을 만들 때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집요하게 세심하게 만들어서 음악 할 때 말고는 신경 쓰고 경성스럽게 해야 되는 건 다 싫어. 근데 나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또 정말 좋아. 근데 요리 잘하는 사람은 좀 신기해요. 요리 잘하는 사람도 좋고 옷 센스 있게 잘 있는 사람도 좋아해요. 나는 안 하지만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긴 해.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안 해요. 그냥 정작을 잘 안 하고. 나도. 그래서 아까 나연 선배님이 엄청 걱정하더라고요. 정말. 왜? 아니. 샵을 다니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만 한 열 번 읽은 것 같아요. 아까.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무대에서 활용하는 발음이 너무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. 하기야 뭐 정말 이번 무대에는 좀 곡에 맞게 무대에 맞게 좀 변신해 보는 느낌들은 좋을 것 같아. 음. 그래요. 자 그러면 이제 일을 하러 갑시다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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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. 넌. 뭔. 너. 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